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얼굴이 이렇게 오목한 주걱턱형 얼굴형의 관상성형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강남의 성형수술이 이 턱을 무조건 잘라서 없애게 하는 성형수술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주걱턱 얼굴형에서의 그 장점이 바로 귀 구멍에서부터 턱 끝까지 얼굴 깊이가 깊다는 것입니다 그런 장점을 잘 살리게 되면 이영애씨라든가 안젤리나 졸리, 키란 아이틀리처럼 이렇게 매력적인 연예인 얼굴형으로 만들기 용이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성형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일 그 신기의 솜씨로 코를 뭐 민혈인이나 한가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코로 이렇게 딱 맞춰서 딱 붙여 놨다고 해도 이 민혈인이나 한가인 송혜교 이런 연예인 필라는 이런 연예인 성형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납작한 접시형 얼굴이거나 코 옆 꺼짐이 있거나 돌출립이 있거나 이렇게 돼서 연예인 성형이 나오지가 않게 되는 것인데요 그럼 사례자의 질문을 소개해 드리면서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를 4,5년 전쯤에 수술했는데 실리콘 코끝 비중경연골을 사용했고요 그런데 코끝이 수술 1년 후쯤부터 처지기 시작하였고요 그래서 1년 전에 늑연골 코성형으로 코끝을 확실하게 수술했습니다 지금 현재 앞모습은 그냥 약간 미세하게 펑퍼짐한 코모양 이외에는 별 불만은 없지만 옆모습이 너무 스트레스인데요 민요림 코산이나 이유리 옆모습 그 사진을 가지고 성형외과에서 물어보면 그런 코모양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유전자가 다른데 기대치가 너무 높다고 주주 코 재수술과 인중쪽 축소 같은 걸로 연예인 같은 코성형이 가능할까요? 인중축소가 무용이라고 흉터가 남지 않는다고 하던데 코수술도 안에서 보이지 않게 진행이 되나요? 인터넷에 인중축소 흉터가 너무 심한 것을 봐서요 제가 20여 년 이상을 성형외과를 하고 있으면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요구받는 그런 질문이 연예인 누구누구처럼 눈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연예인 누구누구처럼 코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또 연예인 누구누구처럼 이렇게 얼굴을 갸름하게 V라인으로 만들어 주세요 하고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의 얼굴을 그런 눈을 만들어 놓고 그런 코를 붙여 놓고 그런 V라인을 만들더라도 전혀 그 사람의 느낌이 나지 않는다 그런 것들에 설명을 드리면서 코성형에도 이러한 비율을 잘 맞춰야 연예인 코성형이 됩니다 하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오늘 그에 대한 설명을 하나하나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에서도 콧등과 코끝이 있는데 인류 연예인의 경우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코끝이 높으며 성형완 코의 경우에는 왼쪽과 같은 이렇게 일자나 아니면 코등이 더 높고 코끝이 이렇게 주저앉는 라인이 되기 쉽습니다 이는 콧대는 높이기 쉽지만 코끝은 이렇게 예쁘게 높이기 어려워서 인데요 요즘에는 코필러나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하는 시술들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이렇게 콧대만 높아지면서 콧대는 퍼지고 코끝은 더 낮아 보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코 옆 꺼짐과 돌출립이 있는 경우인데요 코만 보면 왼쪽 여성이 더 높은 것 같은데 코끝 인중 윗입술로 떨어지는 비숭가 그리고 팔짝 꺼짐 돌출립 등의 이 코 주위의 구조상 왼쪽의 경우는 아무리 예쁜 연예인 코를 만들어서 붙여 놓는다고 하여도 그 안 예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맨 앞 케이스 설명을 드리면서 보여드린 사진에서와 같이 이 납작한 단두형 얼굴과 입체적인 장두형 얼굴의 차이점인데요 왼쪽과 같이 납작한 얼굴에다가 아무리 예쁜 연예인 코를 아주 솜씨 좋게 만들어서 성형에 논다 한들 이게 얼굴이 예뻐지겠습니까 반면 이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코바닥이 윤기된 이런 장두형 두상 그러니까 옆 얼굴이 이렇게 길닷한 두상에서는 아무 코나 이렇게 갖다 붙여 놓아도 연예인 코성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형발 잘 받는 얼굴이 있고 또 아무리 수술을 해도 성형발을 이렇게 나는 성형발을 너무 안 받아요 하는 분들의 사례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진료 오시는 환자분들이 눈을 이렇게 해주세요 코를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물어봅니다 전지현이 왜 예쁜가요? 눈이 큰가요? 얼굴이 사각턱이 없나요? 아니면 그 송혜교씨가 왜 예쁜 줄 아세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비율이 좋잖아요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제가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비율을 코성형에 잘 적용해서 이 코를 예쁘게 만들어 준다고 한다면 그 일반인 코성형과 연예인 코성형의 차이점을 잘 분별해서 이렇게 세련되고 고급진 코성형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러한 성형수술이 바로 저희 병원의 무용인중 패키지 코성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코성형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주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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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